웃음 소리가 났어요. 30km 간장인데 예외 목표가 신고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진 비행기표. 손이 신가요, 손이 신가요, 손이 신가요. 손이 질러!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광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자, 다같이 육지로! 육지로 향해서 먼덕이 튀네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흙 수많은 사람 1등 숲속이 벗었나 봐요 자, 다같이!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예! 무비해! 수고했어! 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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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되었으니 인간에 서점은 4,000원 에어컨 5,000원 음료 뇌 1,000원 2,000원 5,000원 1,000원 1,000원 2,000원